와 누구죠? 누구겠습니까? 아 이런 편수 우와 관중들 하루하루 가보세요 시안이 아빠! 시안아 멋있게 걸어 나갈 수 있어? 그렇지 멋있게 걸어 나가자 자 이날 동국 아빠가 전반전을 뛰어서 저렇게 또 같이 나갈 수가 있었고요 선수다! 아 진짜 혼자서 어우 진짜 창피하게 이동국 선수가 손을 잡고 들어오는 저 어린이 어딘가 낯이 익지 않습니까? 이시한 어린이입니다 네 이동국 선수의 아들이죠 대박이로 알려진 아 대박이군요 예 정말 대박이네요 야 저것도 안 떨렸을까요? 자 시안아 저 마이크에요? 아 저 혼자 비행했어요 아니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뭐 돌발상만 생길까 봐 아 그쵸 어우 죄가 막 떨리더라고요 아빠, 아빠 경기 잘하고 갈게 알았지? 오빠 저 심판도 아마 선수랑 키즈랑 뽀뽀하는 건 처음 봤을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멋있어 정말 정말 아빠가 좋아, 너무 좋아 아 아니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